이곳은 눈을 가득 쌓인 눈을 다 치워내긴 했는데 차 표면이 다 얼어가지고 벗겨지지가 않네요 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름은 똑똑해지고 지금 기름불러 왔는데 기름이 없어요 야 야 야 어우 쑥쑥 들어갔어 있어 이야 참 물가 엄청나네 어제 오늘 매일 3일 확실히 오르는거고 매일 모레에도 온다는 얘긴 있는데 식량을 사러 왔는데 식량 갈 수 있을 때 갈려고 이런 눈은 본 적이 없어요 눈이 와도 빌딩 숲에서 눈이 오는 것 보다는 시골에서 오는 눈을 보는게 훨씬 좋긴 하네요 쇠들이 이렇게 단져있지 땅바닥에 껌같은데 껌인가 제설작업을 대강대강 해놔서 쟤도 왜 길에서 이렇게 쟤도 지금 비키지라고 졸렬레 쟤들이 지금 눈길에 안하는 줄 알고 저러는 것 같은데 아 참 시골은 사랑은 없는데 동물들을 피해는 길이 되가지고 이 길이 그 고라니가 자주 튀어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라니를 몇 번 만났어요 다행히 제가 이제 운전을 빨리 빨리 하는 편이 아니어서 사고를 안 났는데 고라니가 고라니가 저쪽 산비탈 쪽에서 살지 않을까 언덕으로 올라가야 탈빈의 탈빈의 에어컨 축복 여기가 내리막 공포의 내리막입니다 금세 쌓여버렸네 여기가 아까 제 차가 있던 자리인데 여기 금세 쌓여버렸어요